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마어마한 이건의 컬렉션을 슬래시 YTN 수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런 이건의 컬렉션이 외부로 알려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합니다. 지금까지 삼성과의 미술품이 세상에 드러난 건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에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때 뿐이었습니다. 이수 완전 정복 사상 최대 규모 삼성 미술품 기증 가치와 의미는 작품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김용혜 이한 아트 컨설팅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미술 잘 모르지만 어떤 듣기만 해도 굉장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? 국보 인왕재색도 등 이건의 미술품 2만 3천여 점 국민품으로 비온 뒤 겐 인왕산 풍경을 그린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조선시대 그림으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조선회화사의 걸작입니다. 고 대인이 남긴 청동 유물부터 고려예술의 국립중앙박물관 고 이건의 소장품 하이라이트. including 이상범's Peach Blossom Spring and Jang옥-jin's Jacks. These show the early painting styles of these artists. The most noteworthy piece is Woman and Jars by Korean abstract painting pioneer Kim Hwan-ki. 프로젝트가 uit길 동안 Tracy 남샘 Wayovda 샘 차이 긴장 covering Rogan Bas 43 제합니다. 그려워